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MBT 공모청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MBT, 2012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주로 모바일 쪽으로 해서 광고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잠금화면을 이용한 광고를 하고 있고요. 유명한 게 캐시 슬라이드라고 있는데요. 최근에 가입자 2천만 명을 도달했다. 회사 연력은 그래도 조금 됐고, 앱 사용자도 많고, 여러 버전의 비슷한 앱을 내고, 중국도 가고 그랬습니다. 대표에서 박수근,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하셔서 보스턴 컨설팅그룹 BCG에서 일을 하시다가 나와서 회사를 창업해서 지금까지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모개요, 동산은 기술성장 특례기업이고 이크레더블하고 나이스DMB로부터 각각 A등급을 받았죠. 참고로 이 건은 생자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 환매청구권은 없습니다. 주관사, 미래세태우, 수요일 측은 한 번 연기됐었는데 확정일은 12월 8일에서 9일, 청약기일은 12월 14일에서 15일, 납입기일은 12월 17일입니다. 총 공모는 84만 2천주인데요. 우리사주 10% 일반 20%, 기간 70%입니다. 공모가 밴드는 13,200원에서 17,600원이고 공모 규모는 100억에서 150억, 상장 시중은 650억에서 900억 정도 됩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은 운영자금하고 합업인 취득자금으로 공시했습니다. 공모 주주 구성이 주주가 엄청 많아요. 최대 주주와 관련된 사람들 빼고 남은 사람들은 락업이 걸려있긴 한데 다 짧아가지고 한 달 내외로 나올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유통가능에 이미 대부분 포함되어 있죠 실제로. 그래서 현 시점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이 40% 정도 됐고요. 남은 것도 한 달에 팔 애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원사채 17만주가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은 가입자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 캐시 슬라이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런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으로 동사가 이용자가 광고를 보면서 뭘 하면은 포인트 형태의 돈을 준다 이거죠. 그리고 그 포인트로 뭔가를 할 수 있다. 매출 구성은 대부분 캐시 슬라이드였죠.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 잠금화면에서 초성 퀴즈 같은 거 풀면서 포인트 혜택을 받는 그런 어플이죠. 그래서 포탈 같은 데서 검색어에 뜬금없이 초성 퀴즈 이런 거 뜨면은 다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에디슨 오퍼볼이라고 최근에 B2B 제휴에서 하는 서비스를 냈는데 이것도 기존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이버 웹툰 이런데 쿠키오븐이라고 많아볼 수 있는 포인트 광고 이런 거랑 엮어서 하는 거죠. 에디슨 쪽은 최근에 그래도 급격하게 올라왔다. 그래서 20년 기준으로는 캐시 슬라이드랑 에디슨하고 거의 반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의 단가 같은 경우에는 1회 노출당 5원 정도 되는 박한 시장입니다.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려면 수주를 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요 회사들하고 수주를 따서 하고 있다. 이게 인터넷 젊은 층 민심인 나무 위키의 캐시 슬라이드가 언급된 걸 보면은 최근에 민심이 좋지는 않아요. 포인트가 쌓여봐야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러 이유로 캐시 혜택을 조정해가지고 소멸되고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여러 핑계로 출금 신청을 안 해주고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이런 일도 있고 심지어 유저는 계정이 정지된 것도 모르고 계속 광고를 봐주면서 회사의 수입을 올려주지만 본인은 받는 게 없다. 이런 형태로 비판이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민심이 개판이다. 동사의 경쟁사들의 상황을 보면 포인트 광고 시장에서 동사의 매출액이 일단 300억에서 450억 정도 나오는데 영업이익은 20억 정도 납니다. TNK, 버즈빌 이런 애들은 매출액은 200억 정도, 버즈빌은 300억 정도 나오는데 이익이 나면 비슷하게 20억 정도 나든가 아니면 적자 이런 형태고요. 카카오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만화 파는 게 주류니까 얘네들하고는 급이 다르니까 제외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포인트를 이용한 포인트 쇼핑 부문에서 네이버 파이낸셜을 비교군으로 갖고 왔었는데 얘는 적자가 난다고 한들 뒷배가 네이버니까 완전 얘기가 다르죠? 패스하겠습니다. 따라서 피어 선정이 어렵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애가 없으니까 일단은 가져온 회사들도 포탈하고 광고대행사만 득실득실한 상태예요. 그래서 고르고 고른 애들이 나스미디어, EMnet, 임크로스, 플레이디, 퓨처스트림인데 이게 다 광고대행사, 직접적으로 동사의 사업이 연관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죠. 여기서 플레이디는 최근 퍼 아웃라이어로 제외, 얘네들의 상반기 연안산 평균 퍼가 28배가 나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2년에 단기 순이익을 할인해서 28배를 곱해서 계산했더니 주당 평가액이 22,600원이 나왔고요. 할인률을 22%에서 42%를 적용해서 공모가 맨두를 산출했습니다. 관련된 업체들 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광고 쪽이 늘 좋으니까 실적은 양호하게 나왔었죠. 조금씩 편차가 있긴 한데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분기로도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올해 기준으로는 다만 임크로스 빼고는 다른 애들은 그냥 하던 만큼 했다. 임크로스만 좋았었죠. 여기다가 한두 개 더 추가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제가 최근 스펙 상장한 와이즈버즈라는 대행사하고 T-Scientific이라고 옛날에 이거 옴니테리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모바일 기프트콘 같은 거 한다는 애를 넘어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영업이익 기준으로 POR, 순이익 기준으로 PER를 산출했을 때 POR 기준으로 보면은 10배에서 15배 정도 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종 옛날에 20배 나올 때도 있었지만 최근엔 좀 디레이팅이 돼서 10배에서 15배 정도면 적당한 것 같다. POR 같은 경우에는 15배에서 한 20배 정도 언저리이면 괜찮겠죠. 아까 앞에서 얘네가 평균 PER 28배를 썼는데 단순 환산이었는데 올해는 회사들이 분기 이익이 좀 줄거나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거죠. PER는 사실 보수적으로 좀 까줘야 돼요. 사용한 PER 자체는 좀 낮추면 되긴 합니다. 나스미디어랑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상당히 밸류를 후하게 봤던 적이 있었는데 얘들은 이제 모 회사가 각자 KT, SK 이렇게 있으니까 뒷배가 있으니까 이익이 원래 잘 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총도 적당히 컸었겠죠. 다만 MBT는 일단 2인 레벨 자체가 얘네랑은 맞지가 않고 배수로 매기기도 좀 애매하죠. 나머지 애들이랑 그래도 시가총액으로 얼추 맞춰보면 대략 여기 언저리 500억에서 1000억 언저리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그것도 얘 입장에서는 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레벨을 보면 20억 정도 문화에 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와이즈버즈 정도가 그나마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가 스펙 상장에서 800억 정도 밸류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옴니텔, 옛날에 적자 주구장창 낼 때도 한 500억 원 받았고 20억 냈을 때 한 1000억 정도도 나왔으니까 뭐 이 느낌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들이 또 거창한 계획을 갖고 왔죠. 애초에 22년 이익을 기준으로 밸류를 매겼으니까 20년에는 전체적으로 44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여기서부터 에디스노포올이 계속 쭉쭉쭉쭉 성장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연간 매년 40%에서 50%씩 매출이 성장한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되게 좋겠죠. 20년 기준으로 일단 캐시 슬라이드는 좀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긴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8, 19, 20년이 쭉쭉쭉쭉 올라오죠. 다만 이게 의존도의 비중이 너무 네이버 웹툰에만 높은 상태예요. 거의 네이버 웹툰이 차지하는 게 60%입니다. 그래도 이게 그나마 얘는 엣지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계속 네이버 웹툰이 성장을 하면서 같이 숫자가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갈지 안 갈지는 체크가 필요하고 네이버에서 왜 굳이 얘들을 밀어줘야 되지 하면 음 그거는 같은 서울대니까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다른 플랫폼도 엄청 따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수주를 더 따기가 쉬웠으면 진작에 좀 해서 따든가 아니면 상장을 늦추든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으니까 그랬겠죠. 자 결정적으로 네이버 웹툰 쪽에서 매출이 늘었든 안 늘었든 간에 얘네는 분기 기준으로 지금 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전년도 대비 살짝 안 좋은 상태고요. 앞에서 이제 앞으로 향후 걸어갈 거창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익의 산출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광고업이나 이런 거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19년도에도 3분기까지는 별거 없었지만 4분기 때 이게 튀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뭐 기대할 수 있겠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잘해봐야 19년 정도의 매출을 달성할 걸로 보입니다. 뭐 전망은 자기들이 좀 주는 걸로 일단 얘기를 했고요. 내년은 또 내년 얘기니까 그때 가서 봐야겠죠. 어찌어찌 희석과 이런 걸 다 합해가지고 전체적인 시가총액은 하단 기준 700억, 상단 기준 900억 달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잡이 나오지는 않아요. 아까 피어대비 봤을 때 잘 쳐주는 500억에서 한 800억 정도 됐잖아요. 1000억도 줄 수 있겠지만 물론 이런 의구심 같은 경우는 이익을 내면 다 해결되겠죠. 근데 지금 사실 4분기가 다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얘네의 이익에 대해서는 이미 윤곽이 포착이 된 거죠. 올해는 별거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내용이 별로 없는 회사를 보고 있는데 뭐 기술적인 측면만 납습니다. 공모 금액을 기준으로 150억 언더를 쫙 뽑아왔을 때 시청, 유통, 주식소, 락업 이런 거와 상관없이 시초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성공을 했습니다. 거의 실패를 안 했죠. 작은 거는 단기간에 장만친 애들이 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회사 내용과 별개로 참여 수요는 여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소규모 공모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40%씩 났던 케이스가 있긴 있었어요. 이런 게 사실은 두려운 건데 원래는 하다 보면 안 좋은 건데 분위기 때문에 억지로 들어갔는데 손해날 수도 있고 그러면 기분이 더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가 공모주 광풍인데다가 과배정 리스크는 애초에 별로 많지가 않고 승률이 너무 높아요. 공모주주 기준으로 20년에 시초가에 깨진 게 10권도 안 되는데 무조건 10% 안으로 깨졌어요. 손해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참여하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분석할 때는 회사 내용이 워낙 별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주관사랑 협의를 해가지고 공모 규모를 낮춰서라도 상장을 할 수 있는 동인이 충분하다고 봤지만 그런 경우에는 규모를 100억 정도 언더로까지도 깎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미 12월에 공모 시장이 다 닫혀가고 있고 남은 건수 자체도 몇 개 없는데 그냥 진행될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의 공모 광풍이나 이런 거와 함께 그냥 슬그머니 지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사가 상장한 이후에는 회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유동자산이 좀 있어요. 있고 상대적으로 부채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상장하면 돈 들어오죠. 그러니까 자본조달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만약에 별게 없어도 시간을 벌었단 말이에요. 당분간 망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조용해질 때쯤 되면 드론은 받냐, 해시 슬라이드, 네이버 웹툰, 중국 간다 이러면서 떠들거리 한두 개 나오면 또 작도 하나둘씩 오르고 이런 식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얘네들의 미국이나 중국에서의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또 뭐 기대감 같은 거는 항상 재료가 되죠. 그 이상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MBT 공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